다윗왕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사울의 종이었던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사울의 종을 언급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에라 9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네가 시바냐 하니 이리되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렸던 사울의 종 시바 시바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 그리고 언약을 귀하게 여겨서 사울의 모든 소유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그 관리를 종이었던 시바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이 묻죠 네가 시바냐? 시바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시바는 종입니다 종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에서 온 단어인데요 노예라는 뜻도 있고 섬김,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가 사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죠 그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땅을 관리해주라고 명령하자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무에라 9장 11절에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철저히 돕고 섬겨야 하는 종입니다 사울의 유업의 상속자가 무비보셋임을 다윗 왕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의 땅을 대신 네가 갈아주고 소산물도 가져와서 네 주인의 식량을 대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철저히 종으로 규정된 시바의 배경을 보면 그가 진짜 종이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에라 9장 10절에 보니까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오 종이 스무 명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종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밑으로 또 스무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후손들이 모두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죠 생사를 알 수도 없는 마당에 종이었던 시바가 이렇게 사는 게 가능했을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도망치다가 하반신 장애인이 되었는데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부를 축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종보다는 마을 유지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바에게 다윗은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섬기고 다윗에게 충성하라 그도 반복하여 본인이 종이라고 말했고 명령에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바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그냥 식물 같은 존재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 뜻 자체가 식물입니다 나의 의지를 접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종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지금 도망가는 와중에 급하게 도망가는 와중에 시바를 만났습니다 그의 배려로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은 다윗은 그의 세심한 정성과 씀씀이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여행 중 지칠 누군가를 위해서까지 친절과 배려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요 이 정도의 세심한 배려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청년부나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여름 수련회를 갈 때가 되면 저는 주로 외부에서 버스를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준비를 할 때 제가 임원들에게 매년 지시했던 게 있었어요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겠지만 이름도 모르는 처음 보는 그 버스 기사 운전 기사님들을 위해서 음료와 간식을 잘 준비해서 간식팩을 드려라 버스에서 오르고 내릴 때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라 그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꼭 정리를 해서 내려라 항상 그렇게 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내고 버스를 빌리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사를 위해서 대여한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가 그 정도의 정성은 보여야 하지 않겠냐 이번에도 교역자 가족 수양회를 가는데 사모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운전할 사람들이 졸지 않게 간식팩도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 생각이 났어요 수련회 갈 때 우리도 이렇게 했었었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봉사할 때 이런 정성, 이런 세심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센스는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간 세 개의 부서 교육부 여름 행사가 다 몰려 있습니다 유아부 VBS 초등부와 유스 리트리시 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이런 여름 행사를 하면 저는 교회의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올 수 있으면 좀 와서 보고 응원도 하고 격려도 좀 해주고 간식비 찬조도 좀 해주고 그도 못할 것이라면 펀드레이징 때 멋있게 한턱 좀 내고 할렐루야! 전 교회의 어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여름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시간과 정성,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들여서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교역자, 교사, 임원 또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나서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그래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쳐야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여러분의 찬조와 후원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처럼 매사에 죽게 하듯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헌신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윗도 시바의 헌신 봉사를 고마워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이렇게 하는 의도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슨 뜻으로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섬기는 거 무슨 뜻으로 하십니까 의도가 무엇이냐 너 그 저의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묻습니다 네 주인이 지금 어디 있니 네가 지금 섬겨야 할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이 왜 도망치고 있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는 마당에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어딨냐고 물으니까 시바라고 하는 종이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있던데요 그러면서 아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네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마치 무비보셋이 반역 세력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모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시바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득에 따라서 행동하는 간신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모함했고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왕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무비보셋이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나요? 그가 반역 세력이어서가 아닙니다 시바가 그를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하반신 장애인입니다 다윗을 배신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이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나요? 로드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지역에서 죽은 개와 같이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죠 죄송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또 발음이 되게 거친데요 I'm sorry but it's what it says in the 성경책 so I have to say it 죽은 개와 같이 살았다고 네가 시바냐? 네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무비보셋이 평생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가 왜 다윗을 배반하나요? 그런데 시바가 그를 모함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치기 바빴기 때문에 눈앞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시바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16장 4절에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정 성경에 보니까 임금이여 내 왕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유 말은 얼마나 좋게 들려요 자칫 잘못하면 아멘 할 뻔할 구절이지요 왕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좋게 들리지만 사실은 검은 속이 있는 거죠 다윗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잘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시바의 속마음을 검증할 길이 없어요 지금 도망치기 바쁜데 위급할 때 도와준 시바의 말을 믿어버렸고 무비보셋의 땅을 전부 시바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유 없이 갑자기 잘해주잖아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잘해주면서 누군가를 험담한다 그거는 검증을 좀 해봐야 돼요 저에게도 갑자기 와서 잘해주지 마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시바인가? 갑자기 잘해주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에 잘해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늘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늘 잘해주던 사람이 내일 또 잘해주면 어때요? 원래 잘해주던 사람인데 근데 평상시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잘해주면서 누군가 험담한다? 틀림없이 의심해봐야 돼요 시바일 가능성이 높아요 발음도 이상해 시바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에게 시바가 정성껏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모함했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뒤에 숨은 의도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눈을 가리는 사람? 그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항상 잘해주는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가 항상 진리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시바는 그렇게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잠원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폐역한 자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잠원 17장 19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허물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면 안 돼요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나중에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꼴이 이랬습니다 사무엘아 19장에 보면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충성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종이 보이는 태도이죠 불편한 몸이지만 다윗을 마중 나오기 위해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왜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아 19장 26절부터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로 내 낙위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물질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고 진짜 종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말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바도 자기가 종이라고 말했었지요 그러나 그는 참된 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 나를 돕는 사람인 척 호의를 베풀지만 뒤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걸 무슨 수로 가려내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진실을 털어놓았지만 이미 왜곡된 다윗의 마음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사모예라 19장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루느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 땅이 원래 누구 땅이지요? 무비보셋의 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속아서 시바에게 넘겨주었죠 무비보셋이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나눠가지라 그래 나눠가죠 이 사건을 들으실 때 떠올라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눠가죠 나눠가져라고 판결한 사람 누가 있죠? 솔로몬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두 엄마에게 아기를 반으로 쪼개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판명이 났습니다 두 사건의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다윗의 판결에 따른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사모예라 19장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보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자기에게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냥 시바에게 주시죠 나누라고 했더니 주세요 라고 하는 반응 똑같이 나왔죠 솔로몬의 판결 결과도 한번 보실까요? 열한기상 3장 26절 시작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르되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오시오 나누라고 판결한 판결 똑같았습니다 무비보셋도 그냥 주세요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아이의 엄마도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세요 진짜가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알아보고 아기를 진짜 엄마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땅 주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시바를 처벌했었어야죠 무비보셋의 땅을 되돌려 주었어야죠 하지만 그는 억울한 재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랬죠? 눈이 가려졌어요 모함으로 이간질로 지도자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무비보셋은 자기가 원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왕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종의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오늘 살아서 예배드리러 온 것도 주의 은총이요 앞으로 살려주실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종의 자세로 살아야죠 시바는 스스로 종이라고 말했지만 종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야망을 품고 사람을 모함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을 말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개명의 아홉 번째 개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멸망 직전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며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 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진실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도왔던 또 다른 인물 종이었던 바르실레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인생을 한 번 더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그를 도왔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에라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바와 똑같이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기의 통치에 도움이 될 만한 일꾼이라고 여겨졌는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자리 하나 주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시는 동안 찬양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천천히 시작 제가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종 이 종을 그는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될까요? 뭐 무슨 뜻이 있어서 하지 말고 무슨 검은 속이 있어서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받은 것을 거저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크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답니다 시바는 말만 종이었지 종의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습니까? 종의 자세로 종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명언은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주인의식은 가지셔야 돼요 주인의식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시면 안 돼요 주인의식은 갓되 종의 태도로 섬겨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주인의식은 가져야죠 손님은 마당 쓸지 않아요 주인이 치우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내가 섬겨야죠 그러나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종의 태도로 저는 우리 교회에 바르실레와 같은 일꾼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바와 바르실레 사이에서 어떤 종이 되실지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검은 속 섬김을 좋아하실지 바르실레처럼 온전한 사심 없는 헌신을 기뻐하실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하는 정말 죽게 하듯하는 일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